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자기 성질 부리는 것에 조카까지 이용하던 못된 신우가 가족들 모두에게 응징을 당했다는 시원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우이의 행동에 화가 나서 막말을 좀 했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한 것이라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지만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미친 사람 같은 신우이에게 저도 모르게 막말이 나왔어요. 남편은 신우에게 인형 끊자고 하면서 너 같은 이상한 인간 내 아이가 보고 배울까봐 무섭다고 말했고 너 있으면 집에 안 올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신우에게 소리 지르시고 신우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저희의 딸아이가 신우에게 사탕을 준 것이었습니다. 신우는 결혼 전부터 저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 사람이었어요. 새언니가 싫다고 조카에게까지 상처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아이가 고모 먹으라고 준 사탕을 신우이는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누굴 때려본 적도 없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갈 뻔했네요. 신우는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남편과 저는 모은 돈이 비슷했습니다. 남편이 약간 많기는 했지만 차이가 난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혼집을 마련한 돈은 친정에서 더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양가에서는 저희가 모은 돈은 건드리지 말고 더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갈 때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모은 돈은 식장비와 신행비 신혼집 살림을 장만하는 데 사용했고 저와 신랑의 지인들이 낸 추기금은 양가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셔서 결혼식 후에 계산해 보니 저희 돈이 들어간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이 점은 지금도 양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고 부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예단 예물은 없이 하기로 했는데 신우가 예단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상견례 후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시댁에 말씀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신우가 저에게 예단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기 사촌 오빠 결혼할 때 예단을 받았으니 저도 예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신우가 뜬금없이 말하는데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그때 남편이 우리 신혼집 하는데 처가해서 돈을 더 냈는데 예단 얘기를 왜 꺼내냐고 뭐라 했더니 그럼 우리는 받기만 하냐고 신우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편 사촌 형 결혼할 때 예단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니 우리 며느리가 해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신우에게 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주셨고요. 그래도 신우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에게 무한을 당한 것만 기분 나빠하고 그것이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지금까지 저희 시어머니는 저와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글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 같은 행동은 신우가 했어요. 신혼 때부터 자주는 아니지만 저에게 살림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 좀 짜증이 났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우리는 맞벌이이고 집안일도 같이 하는데 네가 나서서 새언니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더니 살림은 여자의 손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꼭 혼자 집안일 다 하라고 했더니 오빠네 생각해서 한 말을 가지고 이런다고 투덜거리더군요. 남편은 어쨌든 그런 소리 하려거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신우가 살림을 지적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신우는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버는 것에도 참 말이 많았어요. 살림에 대해 저에게 뭐라고 했던 것도 남편이 돈을 더 버니까 살림은 제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두 분 모두 일을 하셔서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한 달 정도 시터를 썼습니다. 아이가 거꾸로 있어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일주일 뒤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2주 있었고 조리원비를 시부모님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왔을 때 어머님이 아기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시터 쓰는 비용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신우에게 그 비용을 내주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우가 또 질투한다고요? 그런데 신우는 아이를 보러 와서 저에게 남편 잘 둬서 조리원도 가고 시터도 쓰고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의 80%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남편이 신우에게 얘기하며 그런 소리 말라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어쨌든 자기 오빠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제가 남편 덕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신우가 이상한 소리를 할 때마다 바로 잡아주는 남편 덕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고 살았어요. 저도 신우에게 할 말을 못하고 살지는 않았고요. 신우는 제가 싫어서 조카인 저희 아이도 싫었나 봐요. 보통 고무들은 조카를 만나면 놀아주고 데리고 나가서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사 먹이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신우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만나도 별로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었고요. 저희 아이는 어디를 갈 때면 작은 간식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그 안에 과자, 사탕, 초콜릿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친해진 사람에게는 가방 안에 든 간식을 하나씩 주고 그래요. 저희 아이에게 뭔가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아이에게 너무 맛있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댁에 갔을 때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탕을 하나씩 드렸어요. 제가 고무도 주라고 했더니 주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사탕을 주고 돌아서자마자 신우는 그 사탕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 기분 나쁘라고 한 짓이죠. 남편이 신우에게 사탕 버린 것을 아이가 보면 어쩔 것이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신우는 아이 생각해서 받기는 했는데 먹기 찝찝해서 버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개별 포장해서 나오는 사탕인데 찝찝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신우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우리 가고 나서 버리면 안 됐냐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나눠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몰라서 이런 정신나간 짓을 한 것이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계신데 너무 화가 나서 막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가씨 성격 참 더럽다고 하면서 이따위 성격 가지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말했는데 아버님도 신우에게 당장 쓰레기통에서 사탕 주워오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신우는 억울하다는 듯이 울면서 다들 자기만 공격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됐다고 너 있으면 집에 안 온다고 여기서 인형 끊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신우에게 너 이상한 성격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배울까봐 너랑은 안 보고 살아야겠다고 말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께 전화로 큰소리 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어머님은 나 같아도 그랬겠다고 괜찮다고 하셨고요. 그 후에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신우는 없었어요. 아버님이 신우에게 오빠랑 새언니에게 사과는 했냐고 물었더니 신우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했대요. 아버님은 신우에게 저희한테 사과하고 저희가 용서할 때까지 오빠네 오면 너는 나가 있으라고 했답니다. 앞으로도 신우가 아이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 사실 겁이 나요. 신우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딴 행동을 하는 사람이면 정말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 풀지 마시고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끝까지 강하게 나가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5 8 10